시즌이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간 야구 바로 오늘 출연하신 분들만 살짝 삼두마차 3팀을 제외한 2팀에 대한 정정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하시면 이렇게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순철 위원님부터 나머지 2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삼성하고 기아. 삼성하고 기아를 지금 두 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팀이 투수력이 우선 조금 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시즌 중반에 접어들면서 기아와 삼성이 5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아, 삼성 골라주셨고요. 김정준 의원님. 저는 KT하고 LG입니다. 롯데하고 KT를 바꿨어요. 원래 롯데한테 지금 KT가 하는 야구를 좀 기대를 했었죠. 압도적인 타력 그리고 여러 의미에서 투수들도 어느 정도는 맞춰주고. 저는 사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야구를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KT가 보여주는 야구는 밑빠진 도구에 물이 빠져가기 전에 물을 부어버리는 그런 야구를 하기 때문에 롯데와 KT가 좀 바뀌었고요. LG와 기아를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8월에 LG하고 기아가 8개임을 하거든요. 8개임이 잡혀 있는데 아마 그 싸움에서 기아보다는 LG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LG의 사이클이 올라올 시점이 8월 초 중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마 KT와 LG, 롯데하고 KT만 좀 바꿨어요. KT와 LG 정해주셨습니다. 이동현 의원님. 저는 기아와 삼성을 정했는데요. 기아와 삼성 앞에 이순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수진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얼굴이 나오고 있고 특히 기아에 지금 정혜영 선수가 중간에서 활약을 해주면서 문경찬 선수의 빠진 자리를 잘 메꿔주고 있고요.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오승환 선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장필주 선수도 돌아와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또 선발에서도 허윤동 선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마운드를 구축했다고 봤을 때에는 그래도 가장 조금은 순위표를 봤을 때 지표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도 정정 기회를 주셔서 기아 KT 골랐습니다. LG와 롯데를 모두 좀 바꿔봤어요, 기아 KT. 김정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좀 비슷합니다. KT를 올린 이유는 그 압도적인 데일리 플레이어들의 활약? 그러니까 포지션 플레이어들이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KT에 대해서 점수를 높게 줬고 그리고 기아는 그 반대로 투수진이 완벽한 그런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특히 선발진의 고른 그런 활약을 보면서 기아를 집어넣고 또 KT를 넣습니다. 투수력의 기아, 또 탈역의 KT를 집어넣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